지난주에 민주당 충북도당 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 이게 제가 구호가 좋아서요 소상공인 정책으로 발전하면 지역경제의 성장이 주도가 된다 구호가 좋아서 소상공인임으로 2024년 총선 승리 소상공인들은 민주당으로 많이 모여드는 것 같으냐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이 지역앞에도 없앤다고 그러죠 재벌 대형마트들 규제도 푼다고 그러죠 소상공인들이 뿔이 났어요 어차피 국민의힘은 재벌 대기업을 비호하는 당이다 중기 중소상공인들은 민주당으로 가자 각 지역마다 소상공인위원회가 출범하고 저를 불러다가 강의도 시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갔다 왔고 토요일은 또 청주의 송재봉 전 행정관님 일요일은 부산까지 가서 송영길 전 대표님 북콘서트 그런데 이게 북콘서트인데 다 결의대가 돼요 윤석열 심판 결의대예요 자연스럽게 제가 이 피켓을 넣으면 그렇게 좋아하던 것입니다 제가 가방 속에서 딱 꺼내거든요 북콘서트 가서 축사를 하거나 패널이 될 때 주가 조작 도로 조작 여기에 잔고 조작까지 주가 조작 잔고 조작 도로 조작 인생 조작 부동산 투기 조작 공지구 조작 이런 게 다 밝혀졌으니까 거기에 명품도 조작하잖아요 명품 뇌물 수수 의혹까지 불거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특검 될 겁니다 12월 때는 쌍특검이라고 하죠 김건희, 도이처모터스, 주가 조작, 대장동 사건 포함해 두 개쯤 특검 법안이 12월 지금 아마 이번 주 내지는 또 뭐 하여튼 곧 조만간 아마 국회 본인에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건 지켜보고 아까 이 소상공인 힘으로 소상공인, 아 정말 요즘에 너무 힘듭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요즘에 좀 경기가 좀 아니까 뭐라고 했나요 코로나가 좀 해제가 되고 좀 많은 이제 그 국민들 소비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또 추락하는 추락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고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동네 다녀보시면 저녁에 한산하고요 주요 상권들이 그리고 아마 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언제 바닥 경제가 언제는 좋았냐 이런 말씀도 있지만 실제로 체감이나 통계 상급에 나옵니다 맞아요 실제 지금 하위소득 20%는 몰 적자 35만 원 그다음에 가계부채가 1950조 그래서 집집마다 한 9500만 원 정도 빚이 있으니까 당연히 빚이 있으면 이자를 내야 되고 그러면 이자를 내야 되면 나머지 소비를 줄이게 되고 그럼 자영업자들도 부채가 1000조가 넘고 그중에 180만 명은 3개 이상 금융기관의 다중채무자로 그분들이 750조 그러니까 거의 200만 명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600만 명이 나오면 그중에 3분의 1이 여러분이 보시는 가계 3개 중에 하나는 빚을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쥐고 있다 맞습니다 한 200만 명 가까이가 무려 700조가 넘는 빚을 쥐고 있는 거로 나와있어요 통계가 최근 한국은행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게 저 주말이고 최근에 한번 명동 그다음에 명동 외에 최근에 일부 외국인분들이 오셔서 그나마 좀 나왔다고 하긴 하지만 그거 말고도 다른 어떤 상권들 가보면 문 닫은 곳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에 저녁 시간 때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없고 그러니까 어떤 때 식당 갔는데 그 사장님이 너무 손님이 없어서 들어보니까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쓸 돈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죠 전부 다 고물가 고유가 고한율 고금리의 고부채 오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예요 진짜 부자들도 대기업들도 요즘에는 투자를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굉장히 불투명해지고 미국 경제는 괜찮다고 하는데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사람들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문을 지갑을 닫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못 쓰고 맞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소비 성향이 높지 않습니다 원래 그분들은 뭐 그렇죠 소비 탄력성이 또 낮으니까 맞습니다 꾸준하게만 쓰니까 그래서 항상 전반적으로 그래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특히 이 불안기 경제침체시계 재정이 그런 어떤 소비에 최소한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어떤 요즘에 전반적인 선진국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도 포함해가지고 올해 또 이 아까 말씀 쌍특권 포함해가지고 예산안 처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 이 민생부분 이 부분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까 지금 가지고 나오신 팻말 중에 소상공인 정책발전 지약경제성장제도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해서 전반적극적으로 이걸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금 지역앞에서 하는 윤석열 정권이 효과가 좋다는 것을 자기 행안부가 파악하고도 지금 영어로 만들어버린 거든요 엄청난 비임을 저지른 겁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 효과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영어를 만들었는데 제가 앞으로 지금 민주당이 1조 가까이 지금 복원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일문 내가 10만원 하치를 사면 11만원이나 11만 5천원을 저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걸로 동네에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재벌 대기업 또 매장이 아니라 그럼 저는 만원이나 만오천원 10만원 기준으로 만원에 만오천원이 더 들어와서 좋고 그럼 지금처럼 어려울 때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나 동네 경제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늘어나서 좋고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영업자들이 또 지역에 내는 기부금이나 세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지자체도 좋고 동네 기부금 자영업자들도 동네 소비주체니까 돈이 다시 돌죠 그러니까 또 동네에서 돈을 쓸 거고 없습니다 완전 선순환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책들을 다 없애고 예를 들면 오세훈이 겨우 내놓는다는 게 6만 5천원 내면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한다는데 6만 5천원이면 하루에 버스 두 번이면 3천원이잖아요 22번 이상 타야지 헤트를 보는 거예요 22번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직장 한 달에 한 20번에서 25번 나가잖아요 거의 그 또 동네인 거예요 크게 할 수 있을 게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제시한 3만원 청년 패스나 5만원 국민 패스면 확실히 그게 낮죠 보통 1인당 10만원 안팎 대중교통 쓰는 분들이 있으니까 3만원 5만원이면 절반 정도 반값 교통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정책들을 채택해야 되니 윤석열 정권은 채택을 안 하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야당도 안 만나 서민들도 안 만나 그런데 보니까 명품 들고 오는 사람을 만나고 이런 정권이거든요 그리고 엑스포에다가 어제 부산 갔다는데 부산 민심 흉흉하더라고요 거의 총골기 직장이더라고요 아니 6천억 가까이를 썼는데 어떻게 29표 전도한 29만 원이냐 서울에 보면 영화도 지금 유행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윤석열 지지율 그다음에 처음에는 한 60표 안팎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대요 그럼 윤석열 부부는 전국을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싸러다니면서 표를 오히려 떨어뜨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부산분들이 그렇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말에 추선했을 때 60표 정도 확보한 걸로 추정이 됐대요 물론 이건 조금 더 팩트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아주 쉽지 않은 게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뻥을 쳐서 부산 시민들도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어제 송영길 북권서 때 수백 명 오셨는데 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진짜 되는 줄 알았대요 하도 뻥을 치니까 그런데 29표 나오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이건 너무나 심각한 희망고무를 당했다 어떻게 이렇게 무능한데 거짓말까지 할 수 있느냐 이 중에 분노 그러니까 무능에 대한 분노와 그것을 정치공작으로 덮는 거 아니에요 언론 동원에 싹 된다 된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졌지만 잘 싸웠다 부산 시민들이 그게 더 열받는 거예요 뭘 잘 싸우고 잘 쏟아다니기만 했지 이렇게 풍자를 하는 거예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외교력 정보력 부족이 일단 치명타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것이 현 정부의 어떤 그런 실력이죠 그대로 실력이 드러난 것이고 제가 경제 쪽에 있다 보니까 기업인들도 얘기하고 만나잖아요 기업인들이 보면 엄청나게 동원됐습니다 민관 원팀이라는 이름 하에 기업인들도 거의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동원돼가지고 제가 아는 모 그룹의 부사장님이 통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 통화하니까 이상한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 가 계시는 거예요 가격도 가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자기도 한 번도 안 가보는데 결국은 이번 부산엑스포 때문에 지금 중요한 회의 놔두고 그냥 다 여기로 다 여러분들이 파견나거나 불려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기가 막힌 일이죠 나중에 살짝 물어보니까 이미 기업 쪽에서는 이게 어려운 어렵다고 다 파악을 했다는 게 있어요 네 다 파악이 됐습니다 분위기를 아니까 지금 두 가지가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저는 이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젠버리 파잉이랑 함께요 일단은 기업들을 데리고 다니면서요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백조를 해외에 투자하게 만들었어요 네 근데 사실 기업들이 백조 투자 못할 겁니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신뢰가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김동연 기자가 경기도는 백조를 지금 투자 유치를 받고 있는데 네 왜 윤석열은 허황되게 백조를 쏟아부는 아니냐 대한민국 기업이 백조를 쏟아부을 수도 없는데 또 그걸 쏟아 붓는다 해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국내에 투자를 해야지 왜 회의만 투자를 하냐 맞습니다 그러다 기업이 망하면 어쩌려고 그러니까 결국 기업들이 투자를 못할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뻥을 치고 다닐 꼴이 됩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문제가 될 거예요 그게 나중에 기업들이 신뢰에도 아마 영향을 미칠 겁니다 당연하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공무원들한테 직접 제보 받은 겁니다 ODA 예산을 엄청 늘렸다는 거 갑자기 2천억을 더 늘려야 했다는 거예요 결국 ODA라는 것은 유상원조도 있고 무상원조도 있는데 공적개발원조의 준말이잖아요 우리도 ODA를 받았고 ODA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국제사회의 기업을 늘려나가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중장기적 계획도 없이 갑자기 2천억을 늘리고 몇천억을 늘리니까 마구 또 ODA에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 무상원조를 그런데 보통 무상원조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마다 그 나라에 만약에 50억이다 그러면 누적기에서 가는 거 아니에요 물가인상이라든가 네온이라는 60억 70억 이렇게 되면 누적적이라고 하는데 예산이 지금 이번에 급히 늘린 2천억 외에 앞으로 몇조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국회에 보고도 안 오고 국민들한테 공론화도 없이 정부 부처에서 밀실을 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사과한 게 공무원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까 봐 예산 낭비나 혈세 탕진이 문제가 될까 봐 옛날에 자원회교 이명박 때 사기친 것처럼 미리 사과해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었다 예산 낭비가 아니라 부산이 심의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예를 썼고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돈을 쓴 거다 예산 낭비한 게 아니다 혈세 탕진이 아니다 이게 문제가 될까 봐 미리 느닷없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태훈 참사로도 사과도 하는 유가족도 안 만나 야당도 안 만나 오송 참사 유가족도 안 만나 사과도 하네 가봐야 내가 어쩔 수 없다 이런 망발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엑스포 사과는 느닷없잖아요 갑자기 사과도 안 하는 사람이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부산 경남 민식이 폭발하니까 희망 고문 때문에 총선 폭망이 생겼다 해서 했다는 설이 있지만 공무원들 이야기는 그것도 맞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엑스포만 지금 여러분 6천 원 가까이 썼잖아요 거기에다가 실제 숨겨져 있는 예산이 ODA를 엄청 밀실해서 늘려놨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표를 산다고 사우디한테 게임도 안 되는데 그게 몇 천 원 몇 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게 문제가 되면 아니 그때 내가 사과하지 않았냐 사과하면서 밝히지 않았냐 그때 혈세 탕진이 아니라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다른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ODA를 약속한 거다 이렇게 변명하기 위한 알리바라는 제보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말 나중에 국회에서 정말 따져봐야 됩니다 진짜로 실제 쓴 돈이 지금 5,700억 정도인데 숨어있는 돈이 엄청 있다는 거예요 더 썼다는 거예요 막 ODA 마구 약속해가지고 그게 제가 저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업인 말씀이 이번에 처음에 정부에서 민관 원팀 만들 때 민관 쪽에 이제 기업 그룹 쪽에 재벌사들 내지는 대기업 중 중심이죠 또 해외 네트워크도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는 건 좋은데 내부적으로 한번 준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해당 각 나라의 주재원한테 분위기나 이런 것들 대부분 너무 부정적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핵심 그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 2025년에 일본에서 오사카에서 역습포가 올리는데 어떤 거 갑자기 5년에 또 아시아를 또 주겠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통 준비를 하면 이미 그런 분석이 다 나와있었고 사도아라베는 막 올려놨잖아요 자기 홈페이지에 120개국이 우리를 지지한다 국가 이름 다 나와있고 그리고 월드컵도 기본적으로 대륙별로 돌아가고 대륙 쓰는데요 2025년에 바로 옆에 일본 오사카에서 엑스포가 열리는데 2030년에 한국은 부산을 또 주겠냐 상식적으로 이걸 제대로 좀 더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오래전부터 일단 해보자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내려오니까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보도도 있었죠 몇몇 뜻이 있는 관료들이 이번엔 물 건너갔다 힘들다 보고했더니 윤석열이 막 대노하면서 쫓아내버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보면서 아무도 제대로 보고를 못하고 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51대 49다 조선일보까지 정말 야 이 조선일보 이놈들아 대국민 사과해라 51대 49가 뭐냐 그러니까요 100표 차를 정말 이번에 51대 49 뭐 역전승? 와 저도 잠들 Y10 보다가 야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된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윤석열이 그걸로 생색내고 골값드는 골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걸 골 보기 싫어서 어떡하지 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백표 차야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착해가지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부산 시민들이 그렇게 애썼다고 하니까 꼭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면서 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삶을 다 깜짝 놀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되면 좋죠 백표 차가 뭡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뭐 2035년 엑스포 도전은 또 다른 문제이고 또 다른 또 또 국민들 사이에 어떤 뭐 같은 공감이나 또 내부 조통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하튼 이번에 부산 엑스포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수치의 대통령 비지율부터 별 얘기 다 말씀 주셨지만 이게 그대로의 현재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과 현주소 외교의 현주소라는 생각이 많이 됩니다 패배한 날짜도 11월 29일이라던데 11월 29일 날 29표 받고 밥이 넘어갑니까 이 사람들아 알겠습니다 예 예 individuals 예 예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